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아베의 정치적 포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의 불리한 싸움이며 미국에도 타격이 올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역량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파고들 것이나 미국 트럼프의 중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관련 없이 이미 한국의 역습으로 일본 경제에 심한 타격을 가하고 있고 일본 경제는 붕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라시아 그룹의 스콧 시멘은 이번 사태는 아베 노믹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외교적 이슈로 분산하려는 포석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아베의 정권의 목표는 선거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베 노믹스는 명백한 실패입니다. 경제 회복은 미약하고 돈을 풀었는데도 작년 경제 성장률은 0.8%에 그쳤습니다. 우리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지속되면 0.1% 추가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대선 뿐인데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는 외교 이슈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인 주립대 크리스틴 베카시 교수도 아베 정권이 한국과의 비대칭적인 상호의존력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에는 한일 간 외교 분쟁이 고조되지 않도록 종종 마크에서 개입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나서기를 꺼려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의 보복 초기에 우려하는 달리 한국 기업들의 신규 파트너십 구축과 소재의 신규 개발 등을 통해 우려들은 대부분 가라앉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지표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경제의 전쟁이 지속되면 한국보다 일본에 더 피해가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규제를 오래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모든 화살이 아베에게 돌아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회복 불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이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해온 것은 사실이므로 이번 기회에 비즈니스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 기업의 발빠른 행보, 국민들의 일본 불매운동 등으로 하나가 된 대한민국은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일본에 강력한 역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동력은 거의 소진됐습니다. 돈을 푸는 두 개의 루트, 재정과 통화 정책 여력은 바닥났습니다. 국가 부채는 GDP의 2.4배로 그 비율이 세계 최고이며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로 더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터에 오는 10월 소비세 인상과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대기 중입니다. 휘청거리는 아베노믹스에 다시 감펀치가 꽂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의 붕괴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